네 안녕하십니까 AP 두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8일 오전 11시 18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오늘 3거래를 동안 여기서 올라가줬는데 3거래를 동안 지금 다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패턴이 좀 여기서 이제 애플값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가 좀 많이 강합니다. 매도세가 강한 부분이 있는데 내일까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여기 23만 4천원 아래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지 다음주에 요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보시면은 이제 개인 물량들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기금에서 다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개인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 고점일 확률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를 한번 종목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50조 8,530억 원이고요. 현재 시가는 23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에서 지분연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분연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지분연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분연황 자체를 한번 보면은 보유 지분 관련해서 일단은 일단 정몽구 회장, 정혜선 회장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볼 거는 유동주식수죠. 유동주식수가 일단은 한 40%에서 50%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종목 자체가 이제 좀 잘 올라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60%가 좀 넘어가게 되면은 시소성이 좀 떨어지면서 종목이 무거워서 왜냐하면은 최대주주부터 기타주주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거를 유동주식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동주식수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종목이 쉽게는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퍼 수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대평가 혹은 가소평가 나타내는 적도라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그런지 이제 3분기 때 좀 많이 적자를 봤어요. 영업 손실을 많이 봤죠. 매출액은 올랐는데 오히려 영업 적자를 본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도 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ROE 부분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자기 자본 비율은 좀 늘어난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채 비율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자금으로 어떤 부분을 쓰던가 아니면 부채 비율을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탕감하던가 이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부채 비율도 늘어났고 자기 자본 비율도 조금 잠시만요.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들었네요. ROE 부분 제가 착각해서 여기 이 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들면서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난 것으로 좀 파악이 돼요. 어쨌든 자기 자본 비율 자체가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늘었거나 아니면 다른 부채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늘고 ROE 부분이 좀 줄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현대차는 역시나 안정적이고 굉장한 우량주다 보니까 주가가 뭐 크게 변동을 띄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기존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한 12만원, 13만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23만원까지 가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라고 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우상향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생각대로 틀리게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간에 지금 61선하고 121선만 좀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은 23만 4천원 아래에서 꼭 매매가 좀 들어가야지 좀 올바른 방법이고 손해를 좀 많이 덜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속적인 제가 좀 방송을 이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이슈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좀 악재가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중고차 시장 진출, 중고차 업계 반발 뭐 이런 당연하죠.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중고차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나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최근에는 엔진오일, 이거는 제가 따로 클릭 안 하는 거는 직접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AI 음성인식 기술 공개,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네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파장도 있고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큰 호재의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이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이죠. 라이브 부분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 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브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재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재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초단차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차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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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